네 안녕하세요 비타민 같은 여자 주승입니다 저는 그냥 옆에 있는 김혜연입니다 저희가 지금 비타민 방송이라서 제가 이렇게 멘트를 좀 했는데 우리 혜원씨가 또 부끄럽나봐요 오글오글거려가지고 멘트를 못하시네요 어쨌든 저희 같이 비타민 같은 여자들과 함께 비타민 방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희 종금당 건강에서 나온 비타조이 멀티비타민 미네랄 세트입니다 정말 아니 집에 들고 갈래 혜원씨는 방송할 때마다 탐내 얘기를 좀 넣어가고 혼자 다니다 보니까 내 몸 내가 챙겨야 되더라고 진짜 아니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이런 거 챙기셔야겠어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챙겨주시니까 이렇게 먹는데 혼자 다니시는 분들은 본인이 꼭 챙겨요 셀프로 챙기셔야 되니까 오늘 방송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0771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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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분 진짜 계속해서 따라오고 아니 근데 이분 혜원씨 완전 팬인가봐요 사랑합니다 오직아 와 진짜 대박이다 아니 혜원씨 방송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모니터링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저만의 사랑꾼 오 정말 질투난다 오늘 저는 이거 안에 몇 개나 들어있는지 궁금해요 아니 이게 사실 딱 보기에는 많이 안 들어있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려 무려 잘 들으세요 무려 100정이나 들어있어요 100정 100정이면 100알? 100알 네 엄마 하트 날려주신다 아 미치겠다 여기 승희씨 방송이라고요 여러분 뭐 어쨌든 혜원씨가 있어서 또 혜원씨 팬이 들어와 주시면 저의 팬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 100알이면 100일동안 먹을 수 있는 거에요? 하루에 1알 먹는 거라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루에 1알을 먹는 게 맞아요 1회 일정이 정량이긴 한데 네 좋은 거기 때문에 두 번 먹어도 되고 세 번 먹어도 돼요 혜원씨 그렇게 웃지 마세요 아 왜냐면 본인이 먹을 거거든 아까 제가 먹는데 맛있어가지고 지금 벌써 이만큼이나 까먹었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하루에 1개라고 생각을 하면요 100일 3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데 그게 가격이요 저희 한 패키지가 아니고 무려 3박스입니다 근데 들기 어렵겠다 네 어려워요 진짜 무려 3박스가 원래 가격이요 3만 8천원이에요 3만 7천 5백원 거의 3만 8천원 가격이죠 거의 3만원대 네 거의 4만원대 SMW56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혜원씨랑 방송을 하니까 혜원씨 팬들이 막 들어와서 저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승희씨 방송이라고 여러분 저한테 예정해 가지 마세요 어쨌든 이거 가격이 원래는 가격이 3만 7천 5백원 진짜 조금 비싸 비싸다 솔직히 좀 부담스럽고 뭐 살 수는 있지만 그렇죠 굳이 내 돈 들여서 사실 아닐 것 같은데 엄마 사줘 맞아요 엄마 사줘 엄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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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진짜 저희 오늘 방송 중에만 이 3박스가 가격이요 얼마죠 15,000원입니다 진짜 저렴하죠 한박대 5,000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100개 5,000원 60% 할인된 거예요 네 50%가 무려 넘었습니다 60%는 할인됐고 아니 아니 100개 100개 300개 300개면 도대체 몇 달치예요 365일 중에서 65일 뺀 거죠 와 계속 잘한다 와 아니 헤어지 되게 똑똑하다 아니 난 새그치도 못하는데 지금 손식이 머릿속으로 돌돌 벌린걸로 생각나요 근데 300개 진짜 1년에 365일 중에 65일을 뺀 300일을 먹을 수가 있다 대박이다 진짜 온 가족이 같이 먹기에 정말 최적화된 비타민인 것 같아요 사실 가족들이 많잖아요 뭐 3명, 4명, 5명 사입는데 기본으로 한 박스 사면 솔직히 오래 못 먹을 것 같고 맞습니다 뭐 가족들이 많으신 분들은 3박스 구매하셔도 충분히 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가방에 그냥 쏙쏙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우리 남편 우리 아님 다 이게 쏙 넣고 뭐 혜원씨도 빼게다 이렇게 여기가 넣을 수도 있고 연계뽕처럼 겨드라이 넣을 수도 있고 겨드라이 넣지 마세요 그렇고요 아 먹방 교장님 감사합니다 승희씨 골수팬 승희씨 골수팬인가요? 골수, 뼈쪽까지 승희씨 오징어를 잘 먹어서 먹방 교장님 이름 바꾸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되게 좋다 너무 치적 치적적여 치적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나 신세대 이때는 네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추인탈 아 난리 나셨네 매니저님 승희씨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새 매니저예요 오늘 이 승희씨 방송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뜯으시면